안녕하세요. 시사일번호학원 JLPT 강사 언지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JLPT 공식 문제 중에 N3 언어 지식, 그 중에서도 문자어의, 구체적으로는 한자 읽기, 한자 표기, 문맥규정, 유입표현 문제들을 풀어보셨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용법이라는 새로운 파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법은 여기에 제시된 단어의 사용법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지에서 고르게 되는데요. 그 의미도 잘 살려야 되지만 내용적인 면도 맞아야 되지만 문법적으로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선택지를 고르셔야 합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후토 라는 단어를 가장 적절하게 사용한 선택지를 골라봐 주세요. 문제를 풀어보셨나요? 조금 어려운 듯한 한자가 적혀 있는데요. 후토 라는 것은 그대로 읽게 되면 비등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비등점이라는 과학시간에 이런 용어를 좀 들어보셨죠? 비등점이라는 건 물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를 말하는데요. 이 비등도 맞습니다. 물이 끓다, 액체가 끓다 라는 뜻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뒤에 수로 동사, 물이 끓다라고 할 때는 수로를 붙인다라는 것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문제를 푸실 때는 전체적인 문장을 보는 것보다도 이 단어에 걸리는 단어 위주로 보시게 되면 쉽고 간단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푸는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선택지를 보시게 되면 히루니와 키온과 후토시타라고 적혀져 있는데 기온은 액체가 아니기 때문에 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오답으로 날리시면 됩니다. 2번 나베노 오유가 후토시타라. 여기 반갑게 액체가 나와 있네요. 냄비에 물이 끓으면 뒤에 문장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 후 이렛데 히오 스코시 요아쿠 시대 구다 사이. 두부를 넣고 불을 조금 약하게 해주세요. 전혀 문제가 없죠. 정답 처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3번 여기 요 후토에 걸리는 단어는 넷츠가 후토겠죠. 머리에서 나는 열은 끓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얘도 역시나 오답이 되게 됩니다. 4번 고노 스토브와 후토스르노가 하얘이노데 스토브는 난방기이기 때문에 끓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오답이 되게 되네요. 실제로 문제를 푸실 적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좀 오답 처리를 하시고 빨리 정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선택지에는 어떤 단어를 넣으면 적절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쿄와 아사카라 돈돈 아츠쿠나리 히루니와 키오온과 나니나니 싣다여서 오늘은 아침부터 계속 더워져서 낮에는 기온이 상승했다 정도로 가면 좋겠네요. 그러면 조쇼 라는 단어를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히루고로까라 구아이가 와루꾸나리 유유가타와 넷츠가 후토 싣다노데 묘잉에 있다. 점심쯤부터 몸 상태가 나빠져서 저녁 무렵 열이 후토보다는 여기는 단순히 아가루 오르다 라는 동사를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넷츠가 아갔다노데 묘잉에 있다. 열이 올랐기 때문에 병원에 갔다. 다음 4번 고노 스토브와 나니나니 스르노가 하야이노데 수군이 해야가 아타타까꾸나루 이 난방기는 무엇뭇 하는 게 빠르기 때문에 바로 방이 따뜻해진다 라는 뜻이 되는데요. 그럼 이 난방기는 뜨거워지는 거 작동이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넣을 만한 적절한 거는 아츠이 뜨겁다를 넣으셔서 아츠쿠나루 정도를 넣으면 문맥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도 빨리 한번 풀어보시고 오답도 한번 체크를 해보셨는데요. 용법 문제를 푸실 때는 우선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아시고 이 단어에 걸리는 또 단어를 생각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한 문제 더 용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